오늘 8월을 열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해라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 붙어 있읍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5절 말씀 같이 나누고 포도나무 비유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어제도 봤는데 포도 좋아하시죠? 포도 맛있잖아요 아프고 힘 빠지면 가서 포도당도 맞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8월 되면 해 포도가 나옵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진짜 제철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 한번 잠깐 우리 볼게요 너무 풍성한 아유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많이 드세요 아유 이건 청포도 아주 굵직한 씨알이 참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잘 보면 이 포도를 잘 보면 저 기둥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어때요 이 포도 가지나 포도 줄기나 이런 걸 보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빈약하죠 근데 열매 맺히는 걸 보면 아유 풍성해요 풍성해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도를 우리가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사과나무도 있고 귤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배나무도 있고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포도나무일까? 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우리를 그 가지로 비유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는요 특히 가지는 쓸 데가 없어 한번 포도나무는 입 떨어진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가지들이거든요 가지들 저 잔 가지들이 저거는 어디다 회초리로도 못 써요 저거는 울퉁불퉁해서 회초리로도 못 써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가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화목용 뗄감으로도 저거 쓸려나 말려나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관상용으로도 저건 볼품이 없어서 멋있는 소나무 이렇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저건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거 이제 목수분들이 제목용으로 쓰기 쓸 수도 너무 얇아 저 가지들이 쓸데기가 없어 그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죠? 우리가 가지인데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거 이거 어디 쓸 데가 있었나 인생이 어디 쓸모가 있었나 근데 저 가지가 저 쓸모없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아까 그 열매 봤죠? 뭘 맺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얇디 얇은 비틀비틀 지 맘대로 가고 뭐 쓸모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저건 진짜 불쏘시개나 쓸까? 쓸 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지들을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주렁주렁 맺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가지고 착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새벽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주님 붙들고 예 주님의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꼴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맺어서 이 8월 한 달도 참 무덥고 또 장마가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는 그러한 때인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붙어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의 뭐예요? 축복 그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열매를 주시나 어떤 축복을 주시나 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서 주시는 그 은사와 열매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6절을 보면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하다가 불에 던져 사러느니라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살라지는 예 쓸데가 없어서 태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태어나서 미스그리스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어렸어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픈 결과를 맞게 되는데 참 예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축복의 열매의 첫째 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하래요?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거하면 뭐하랍니까?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일만 하게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나 사람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명예도 쌓고 권세도 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 자식들이 다 떠나가고 관계들이 다 깨져 있고 그냥 어느 순간 다 뭔가 무너져 있고 균열되어 있고 뭔가 홀로 던져진 듯한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거 좌절감과 이 허무감이 인간 안에 독버섯처럼 가득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딴 거로 그걸 대체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 속에서 그 비참한 허무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주님께 붙어있는 이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셔요 들어주셔요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얘기할 때 들어주면요 그게 힘이 됩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참 답답할 때 같이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롭고 풍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이 깊은 신음소리에 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은혜 이 소망 이 기쁨 이걸 누가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새벽 전에 여기 왜 올라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셨죠? 그러고 나서요 뭐 하려고요? 기도 기도 왜 합니까? 내 신세 한탄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어린애들이죠 그거 하셔도 됩니다 신세 한탄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처음 너무 큰 고통이 있고 그럴 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런 시기가 지나고 그런 아픔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뭐 합니까? 대화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듣고 나누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예스 하고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긴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묻고 듣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약간 좀 저 사람 저거 뭐지? 약간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요새는 막 지나가다 보면 혼자 막 떠들어 막 떠들어 자세히 보면 귀에 뭘 끼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야 전화 근데 전에는 그걸 만약에 이런 이어폰 개념이나 무슨 블루투스 이런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나 이런 개념을 몰랐을 때 만약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데서 그런 걸 보면 이상한 근데 그거를 그런 지금 하는 거를 크리스찬들은 옛날부터 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아 고대로부터 예수님 있을 때부터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아 주님 이런 걸 예비해 주셨네요 주님 이런 좋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아 제가 이렇게 기동할 수 있고 생각 전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의식 깨어나는 거 이 기적이 기적 아침에 의식이 깨어나는 거야 저는 이게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죽은 듯이 잤다가 의식이 깨어나는데 생각이 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냥 당연한 듯이 아니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축복으로 재인식하고 재각성하고 날마다 주님과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누구도 아삭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리세요 그러면 이게 이 영적인 파워가 영파 이 영파가 모든 물질계 모든 어떤 정신계에도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뭐 이렇게 불안해질 거 안 좋을 것도 좋아지고 행복하게 하는 파워가 이 영적 파워에 있습니다 영적 파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세요 계속 대화하시고 계속 나누세요 뭐 남들은 이어폰 끼고 대화도 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이어폰이 있잖아요 주님과 다 끼고 그래서 항상 그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어요? 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뭘 받으셔요?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자녀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기쁠 때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어디 가서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나를 자랑해 줄 때 이때 얼마나 자녀들은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돼요 진짜 제자가 돼요 열매 맺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붙어있고 싶으셔요 안 붙어있고 싶으셔요 꼭 붙어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적으로는요 매일매일 생활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붙어있는 건데 이 생활 속에서는 삶의 실존 속에서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 둘 중에 뭘 원하실까 내가 가길 원할까 말길 원하실까 뭘 하길 원하실까 이걸 계속 물으세요 DTS에 오면 이 JDTS 44기가 9월 달에 첫 주에 토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또 오래되신 분들은 꼭 오세요 오시면 이 훈련을 계속 받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에 예민하게 깨어있는 거 이걸 계속 훈련 받습니다 이게 그냥 종교성으로 이렇게 만연된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내요 교회 다니는 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끝내요 이거로 그냥 아 내가 일주일 할 것 종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종교고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1년 365일 계속 깨어서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거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과 나누면서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이번 8월 한 달 내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한 달 되기하시고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가 8월 4일부터 또 2박 3일간 우리 또 여름 캠프를 진행하게 되고 우리 청년부도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여름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 또 청년들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 맺고 정말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들도 그리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를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를 읽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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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